네. 안녕하십니까. 삼성카드 AI 상담원입니다. 신청하신 삼성증권 빠른 발급을 위해 몇 가지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.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? 네. 통화 가능합니다.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를 910308 형식으로 말씀해주세요. 카드 신청 시 카드 수령진 맞으시면 예 라고 말씀해주세요. 아 네.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3가지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심사가 완료됩니다. 전화받은 분이 고객님이 아닌 경우 카드가 발급된 이후라도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고객님 본인이 맞으신가요? 맞습니다. 카드 신청 시 입력하신 신분증 종류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중 하나만 말씀해주세요. 맞습니다. 자동이체 은행은 어디인가요? 정보를 확인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. 카드 배송은 주말을 제외하고 발급일로부터 보통 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배송하는 지역이나 배송 상황에 따라 이틀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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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